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백신의 황제로 불렸던 남자 에이지 없는 세상을 꿈꿨던 남자 이미 오래전 팬데믹을 준비했던 남자 직접 현장을 다니며 행동의 힘을 믿었던 남자 그는 WHO 6대 사무총장 고 이종옥 박사입니다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 WHO 사무총장에 올랐던 이종옥 박사는 전략보건 운영센터인 SHOC의 필요성을 느끼고 2년여 만에 WHO 본부 지하 1층에 SHOC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2009년 신종플로와 2015년 메르스테도 SHOC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SHOC를 만들어 그는 수시로 상황을 체크했고 전 세계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SHOC의 이름 앞에 JW Lee, 이종옥 박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직히 모델이요 melted 날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 시각은 정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적을 지en해 6일 것입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젊을 수 있겠지만 innycheller 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말 지적을 지하였고 100은 2006년 전 이미 충불로 발효의 이를 잃는 의미가 이에 대한 발효 이미 지하였고 그의 일본 형제에서 새로운 역할을 피할을 그의 작품의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었던 이종옥 WHO 사무총장. 일찍이 감염병에 대한 대유행을 예상했고 또 준비했던 세계보건의 리더였습니다. 정치적 판단보다 과학적 판단을 따랐기에 부쩍 그가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이종옥 박사와 인연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성 라자로 마을은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소록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한세닌 보호시설 중 하나입니다. 당시 이종옥 박사는 의료봉사를 통해 이곳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종옥 박사는 이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은 일본에서 자원봉사를 온 작은 체구의 레이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데 왔더니 나는 그냥 무시했거든요. 일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근데 또 왔고. 그러니까 준비가 뭐냐고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음악 좋아하냐고. 음악 좋아해요. 나도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갖고 호텔에서 커피나 마시자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냥 그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잠깐 잠깐 만난 것뿐이었는데 그게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결혼에서도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번 결심하면 꼭 성공시키고야 말죠. 하지만 레이코와의 결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상황. 결국 이종옥 박사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1979년 레이코와 함께 미국 하와이로 유학길에 오르는데요. 이를 계기로 1983년 WHO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후 이종옥 박사는 1994년 WHO 본부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과 어린이 백신 사업 국장을 맡으며 스위스 제네바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으로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더 이상 목숨을 잃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을 줄 수 없다며 백신 보급에 앞장선 것이죠. 그 결과 1990년대 6천여 건이었던 소아마비 발병률이 94년엔 74건으로 줄었고 2000년엔 드디어 0건으로 완전 퇴치를 이루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종옥 박사는 글로벌 백신의 리더이자 세계 예방의학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종옥 박사에게 붙었던 별명이 바로 백신 차르, 백신의 황제입니다. WHO 6대 사무총장 결선 선거일 그야말로 루비는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얽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드디어 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총 7번의 선거, 그 피말리는 선거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17대 10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네, 네, 네? 아니, 저 다섯 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17대 10으로 이겼어요. And it was a very strong set of candidates for Director General at that time. And you're quite right. In many respects, people did not expect him to be elected. Those of us who had worked with him, we had a very different view. We weren't at all surprised that he was elected because those who'd worked with him closely knew the extraordinary strengths of this man. the support of many in public health who had got to know him, who had understood him, who really appreciated his extraordinary strengths and saw that he would be a superb, not just a superb technical leader of WHO, but also a super political leader. 대한민국 역사상 첫 당선, 국제기구의 선출직 수장. 당선 예상에도 없었던 후보로 본국에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 그야말로 외로운 싸움의 승리였습니다. 2001년, 에이즈 환자는 약 4천만 명.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2020년까지 45개 취약국에서 발생할 에이즈 사망자 수는 약 6,8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결국 그는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제를 제공하기로 하고, 선진국에만 집중됐던 에이즈 치료제를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막대한 재정에 드는 이 프로그램을 모두 반대했지만 이종옥 박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의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는 세계보건의 3천 명입니다.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이종옥 박사 200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언제나 환자를 위한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종옥 박사의 리더십은 인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